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2022년도 제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1번 볼까요?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자 지금 문제가 피레기압 문제죠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 근데 이 문제는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피레기에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자 1번의 보기의 직류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충격파의 평균치로 표현하느냐? 충격파의 최대지로 표현하느냐? 충격파의 시료치로 표현하느냐? 자 이런 문제도 그렇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평상시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최대값인지 평균값인지 시료값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겠죠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피레기라는 것은요 당연히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죠 그래서 만약에 개통에서 이상전압이 이렇게 침입해 오게 되면 만약에 피레기가 없다면 이 변압기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충격 방전 전압을 그렇죠? 이것 다 우리가 이상전압 또는 충격 방전 전압이라고 한 거죠 자 이 충격 방전 전압은요 빨리 피레기 통해서 우리가 방전을 시켜줘야 돼 방전은 대지에다가 흘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충격 방전 개시전압을 뭘로 표현할 거냐 우리가 기기가 파손되고 피레기가 방전되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최대값이 얼마큼 되는 데에 따라서 얼마큼을 빨리 방전시킬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레기에 충격 방전 개시전압 이상전압을 침입했을 때 피레기에 방전을 해야 되는 전압은 우리가 이 충격파 이상전압의 최대값으로 표현하겠죠 최대값으로 최대값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류농 콘덴서에 비해서 동기조상기 자 문제가 주의할 점이 콘덴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동기조상기의 2점 장점 그죠? 장점을 갖다가 물어본 거잖아요 장점 자 그러면 이 2번 문제 풀면서 자 대표력인 조상설비 3가지 우리 기본 이론 시간을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죠 다시 한번 2번 문제 풀면서 대표력인 조상설비 즉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콘덴서 전류농 콘덴서 SC 블루 리액터 시언트 리액터 SHR 동기조상기 로타리 콘덴서 R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문제는 콘덴서에 비해서 동기조상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2점이 있는가 자 역할을 볼까요? 콘덴서는 다들 알겠지만 진상만 공급하죠 진상 부위력만 블루 리액터는 반대로 지상만 공급하고요 동기조상기는 콘덴서하고 리액터하고 달리 진상도 공급하고 지상도 같이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동기조상기는 콘덴서가 하지 못하는 지상운전을 할 수 있고 블루 리액터가 하지 못하는 진상운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금 2번의 정답은 진상전류 외에도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특성은요 콘덴서하고 리액터는 이렇게 스위치, 개폐기 투입 방식이잖아요 따라서 계단적, 계단적인 조정 방법이 없는 거죠 B에서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니까 계속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요 당연히 콘덴서하고 리액터는 정지형으로서 투입하는 방식이니까 손실이 적죠 반면에 동기조상기는 역시 전동기이다 보니까 회전시키면서 소음도 크고 그만큼 전력 손실이 클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도 당연히 동기조상기가 동기전동기이다 보니까 비싸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회전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은 우리한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단락보호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주의할 점이 틀린 것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일단 문제에서 보기 봤더니 방사상설로가 있고 환상설로가 있어요 이 문제는 환상설로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환상설로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 1번 보기 방사상설로에서 단락보호방식에서 전원 양단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방사형설로인데 전원이 양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A라고 하는 전원이 있고 여기도 B라고 하는 전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사상설로에서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의 특성은요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IA가 흐를 수 있고 반대로 전류가 IB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적용하는 보호계정기는요 기본적인 전원 맨 앞에다가 OCR계정기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OCR계정기 이 사이사이에는요 사이사이는 IA 전류가 IB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향 단락계정기가 필요한 거죠 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방향 단락계정기 DSR Directional Short Circuit Relay 그래서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는 OCR계정기 과전류계정기하고 방향 단락계정기를 조합해서 쓴다 1번 보기는 맞는 거고요 전원이 한 대만 있는 경우 전원이 한 대만 있는 경우는 위에 전원하고 달리 여기 발전기 한 데 있고요 방승선으로니까 선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전류의 방향성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전류는 I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테니까 따라서 이때 정의하는 계정기는요 이때 정의는 OCR계정기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전원이 양단이 있느냐 전원이 한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계정기가 그죠? 전원이 한단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OCR계정기면 충분한데 전원이 양단이 있을 때는 방사선은 OCR계정기뿐만 아니고 양단의 중간에 DSR계정기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기하고 4번 보기는요 4번 보기부터 보면 좋을까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지금 화면에 보인 저 왼편의 내용 그죠?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전원이 한 군데만 있는 환상선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있으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I1쪽으로 흐를 수 있고 반대로 I2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 적용하는 계정기는요 그냥 기본적인 OCR계정기가 안 되죠 뭐가 있었냐면 방향성까지 있어야 돼요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그죠? 따라서 이때는 방향단락계정기 DSR계정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방향단락계정기 즉 환상선로 같은 경우는 전류 흐름이 시계방향 쪽으로 흐를 수 있고 반시계방향 쪽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어느 방향 쪽으로 흐르냐 그래서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반면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 만약에 이쪽에도 전원이 있다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에 환상선로인데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세요? 전류가 당연히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또 이쪽 전원도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방향성도 있어야 돼요 방향계정기 근데 이 고장점이 이쪽에서 가까우냐 아니면 이쪽 전원에나 가까우냐 어떤 거리 판독도 돼야 돼 따라서 이렇게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계정기 특성은 일단 방향 선택이 돼야죠 전류의 방향 그래서 방향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거리 판독 특성도 있어야 돼 거리 측정도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거리주 측정이 되는 특성을 가지면서 전류의 방향까지 특성을 갖는 계정기가 뭐냐면 선택 단락계정기가 아닐까 뭐요? 그때는 방향 거리 계정기가 되는 거예요 방향 거리 계정기 방향성과 그 다음에 거리 그래서 방향 거리 계정기 방향 거리 계정기는 DZR 우리가 거리 계정기와 임피던스 계정기에서 우리가 보통 거리 계정기, 임피던스 계정기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Z라는 게 임피던스 계정기 즉 거리 계정기에서 방향 거리 계정기 DZR이다 그래서 틀린 건 뭐예요? 틀린 거는 4번에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한 달에 있는 경우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죠 그때는 선택 단락계정기가 아니죠 뭐죠? 방향 단락계정기가 필요한 거다 DSR